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거야.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함부로 살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을 거야. 요양원에 안 갈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운동. 돈, 친구,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생각과 달리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 92세 할머니의 뼈 있는 인생 조언을 듣고 다시 가슴에 새겨봅니다. 야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아냐.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냐.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쯤이면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나. 아,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맞게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다 늙어버렸어.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 맹기로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요.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언제 하늘 소풍 갈지 몰라. 꽃놀이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당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란 말이야. 요즘은 노인이라는 말을 가급적 안 쓰려는 세태입니다. 어제는 동네 80할머니 말씀인 언니. 누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불러주면 기쁘다고 하네요. 60세 이상 75세 노년을 신중년이라 부른다죠. 그러나 아무리 신중년이라 하면 뭐합니까. 그에 걸맞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야 합니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캐서린 하킴은 매력 자본이라틱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요. 경쟁력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녀가 말하는 매력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머감각이라든지 활력, 세련됨,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 등 다른 이의 호감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멋진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멋진 기술은 나이가 들었다고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륜이요. 나이 듬의 지혜와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여 멋지게 나이 든 신중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의 다섯 가지만이라도 충실하게 실천해 보세요. 매력이 자본인 시대입니다. 매력적이고 부화하게 늙어가며 행복하고 멋진 하루하루를 만듭시다. 당신은 매력 자본을 갖춘 멋쟁이가 될 겁니다. 대개 노인들은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웃는 것입니다. 자주 크게 웃어야지요. 아니, 늘 웃는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사소한 일에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세상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처럼 흉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웬만한 것은 양보하며 웃어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멋진 노년일 것입니다. 셋째, 삼가하며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품격 있는 짓을 삼가는 것입니다. 건널목을 무단 횡단하는 것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닙니다. 음식도 깔끔히 먹고 술 마신 후에 해롱거리면 안 됩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삼가는 것입니다. 외모도 깔끔히 가꿔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품격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와 자비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랑과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며 인생을 관조하면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씨도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왕년의 내가 하면서 과거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노인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즐겨야 멋져 보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매 순간 지나가 버리니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아서 잡을 수 없네요.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현재의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입니다.